안녕하세요 주식을 연구하는 카이스트 쌩 카이스탑 입니다 오늘 이제 시작 전에 이제 카이스트 인증 해달라 해가지고 네 이게 이제 제 지갑이거든요 지갑인데 이 안에 이제 제 학생증 학생증을 보여 드리면 될 것 같아가지고 좀 심한 년 꺼내고 있거든요 하도 안 꺼내니까 빡빡하네요 제 학생증입니다 저도 이제 교수님한테 걸리면 혼나서 연구는 안하고 뭐 이런 건 안하고 있냐 소리를 들을 수 있어 가지고 아 그리고 주식도 열심히 보지만 연구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이름까지는 공개하기 좀 그렇고 학생증만 보여 드렸어요 네 그리고 저한테 물어보고 인증해 달라고 하신 분도 나쁜 운동을 한 거 아니니까 뭐라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아무튼 제가 지난번에 방송에서 했던 것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뭐 카이스트 학생이든 아니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하는 방법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게 중요하지 그리고 제가 하는 방법 그대로 하라는 말씀도 아니고 제 거를 참고로 하셔서 더 좋은 방법으로 매매를 하시기 바라는 마음에 제가 지금 영상을 찍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바로 또 넘어가서 이어서 원래 오늘 하려고 했던 거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윙이 푸드랑 세트인 푸드나무 지지션 저항사 한번 그어 볼게요 연습해 보시길 추천 드릴게요 그리고 푸드나무 매매 전략도 알려 드릴게요 아 그리고 맞아 제가 여러분께 잘못 알려 드린 부분이 있어서 수정할게요 지난번에 하이비전 시스템 고객사가 삼성 갤럭시가 주 고객이라고 알려 드렸는데 구독자 분인 거 같은데 여튼 이제 이 분께서 아이폰도 주 고객이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검색을 좀 해 봤습니다 해보니까 이제 이 기사가 뜨던데 제가 생각한 종목의 가치보다 더 좋은 거 같더라고요 일단 핵심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애플 아이폰과 삼성 갤럭시 등 글로벌 스마트폰 제조사가 현재 출시하는 제품의 약 50%가 하이비전 시스템의 검사 장비를 거친다 그냥 갤럭시 테마주라기보다는 이제 스마트폰 시장 자체의 성장성이 더 영향을 주는 부분이 되겠더라고요 제가 잘못 알려드린 부분을 수정하고 이제 메모도 종목 메모도 이제 이렇게 수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애플 삼성 둘 다 주 고객으로서 해놓고 스마트폰 시장의 성장성 계속적 체크해야함 이렇게 수정하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도 이제 제가 놓치는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잘못 알려드린 부분은 받아들이고 이제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시 푸드나무로 가봅시다 푸드나무 보기 전에 위니푸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브리핑하며 현재 계속적으로 트럼프가 선거 유리하게 가져가기 위해서 중국을 때리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이 다시 이슈화 되고 있고 그리고 미국이 한국에게도 무언의 압박을 놓고 있는 중이고요 중국 편 들지 말라는 여튼 그러한 이슈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아쉽게도 주가가 밀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도 모멘텀과 회사 재무제표 등을 고려하면 괜찮은 종목이기 때문에 밑에 더 담으면 될 것 같습니다 더 빠지더라도 세력 입장에서 보면 이제 잘 보이실런거 이 검은선이 핵심인데 밀어버렸더라고요 금요일날 그래도 다행인게 그 다음 중요선에서 걸쳐줬고요 아직까지는 확 밑으로 밀어버릴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고민을 하고 있는 듯 합니다 월요일 장이 열리면 시가와 종가의 위치가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과 같이 이제 이 사이에서 시작하고 마감하면 세력 입장에서 좀 더 기간을 볼 것 같고요 만약에 이 밑에 출발한다 출발하면 이제 61선 61선이 지금 빨간 색깔이거든요 61선까지는 눌릴 생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위에서 출발하고 이 검은 색깔 위에서 출발하고 마감도 위에서 하면 위로 갈 생각이 있는 거고 동시에 2차 매수도 진행할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일요일 오후까지 시향 파악한 걸로 보면 계속적으로 트럼프가 중국을 계속 툭툭 건드리죠 동시에 바이러스 재유행 이슈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럼 아마 아래쪽으로 이 밑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밑에서 2차 매수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월요일 장을 임해할 듯 합니다 여튼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이제 푸드나무로 오면 라인을 이제 한번 그어봅시다 이건 제가 미리 그어놓은 겁니다 여기 검은색 색깔 별로 있을 텐데 여기 검은색이 있고 빨간색이 있죠 이 검은색은 제가 이제 구간을 나눠놨고 이 구간에 진입해서 한 절반 정도 빠지면 이제 추가 매수할 그 구간들 나눠 놓은 거고요 푸드나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인푸드랑 마찬가지로 이제 위로 갈라다가 시장 악재에 의해서 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태로 간다면 이제 61선이 빨간 색깔이랑 120선이 검은색이거든요 이 사이에서 2차 매수를 진행할 생각입니다 이제 라인을 다시 지우고 그려볼게요 싹 지우고 예 깨끗해졌네요 일단 이제 아래 위 가이드와 눈에 보이는 선부터 한번 그어볼게요 일단 딱 보이는 게 여기 그리고 여기 이 꼭꼭 현재 여기 꼭지점이랑 여기 꼭지점 그린 거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도 여기 그리고 이 가운데 쯤에 또 뭐 있죠 이 부분 이 부분에도 그어주고 그리고 여기도 하나 그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도 지금 이 포인트 이 포인트 이 포인트 이 포인트 보이죠 여기도 하나 그어주시면 되고 그 위에도 하나 둘 셋 넷 개 보이죠 여기도 그려주면 되고 근데 안 맞네요 그러니까 밑으로 살짝 더 그려주고 요정도 가이드라인이랑 눈에 보이는 거 아 여기도 하나 있네요 여기도 그려주고 여기도 하나 그려주고 지금 방금 그린 건 여기 꼭대기 그리고 나서 이제 정확하게 확대해서 그려줘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약간 약간 안 맞거든요 여기 됐고 그 다음 밑에도 밑에도 여기네 여기가 되겠네요 여기 여기 그리고 여기 꼭대기도 여기 딱 맞게 그렸고 그 다음에 여기 여기도 대충 맞게 그려졌고요 그 다음에 여기 여기는 여기 맞추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여기가 되겠네요 여기 여기 되고 그 다음에 이쪽에 이쪽에도 정확하게 여기 그려주고요 그리고 젤 앞에 쪽에 여기도 다시 이 선이 이리로 가야되고 네 그러면 얼추 이제 본래 보이는 선이랑 가이드라인들 그린 거고요 확대해서 라인 정확하게 맞춰주세요 다시 장대 양봉 몸통 긋기 거래량이 터진 그러면은 가까운 곳부터 한번 그려볼까요 요놈 요놈은 대충 그려져있고 요놈 요놈 라인을 그려주고 그 다음에 여기 있죠 여기 딱 맞춰서 그려주고 여기도 그려주고 그리고 이제 또 이쪽 부분에 또 있네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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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려주고 여기는 뭐 그려져있네요 여기 그렇지 그러면 대충 얼추 다 그려졌습니다 다 그려졌고 그러면 지금 여기서 왜 못들었는지가 설명이 되죠 이쪽 부분이 왜 못들었는지가 설명이 되고 거기 맞고 밀리고 밑에서 지지 여기 두고 선에서 지지하다가 다시 올라가려다가 장안 여전히 빠지고 요렇게 된 그림입니다 현재까지 그리고 또 확인할 수 있는게 그리고 지금 이날 이날 보면 이 라인을 밑으로 그냥 뚫어버렸습니다 꽉 찬 은봉으로 그러면 다음 지지선은 아마 이쯤? 이쯤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쯤이면 내일 아마 한 요정도에서 마감치고 그 다음날 여기 마감치면 아마 61선 이랑 부딪힐 겁니다 60에 부딪히고 나서 근데 시장의 상황이 지금과 똑같이 트럼프가 중국 때리고 있고 다음에 2차 유행 걱정하고 있다면 아마도 여기서 이 62선을 밑으로 하고 때릴 겁니다 61선 밑으로 빠지면 이제 121선이 검색인데 121선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에서 저는 2차 매수를 진행할 생각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 전에 상황이 좋아진다 그러면 아마 내일이 만약에 바로 좋아지면 다시 올라갈 거고요 내일도 그대로 형태면 여기서 어느 정도 버틸 겁니다 하루는 버티고 그 다음날에 상황이 좀 괜찮아지면 이제 62선 막고 올라가기 시작할 거고요 대충 이런 스토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스토리가 나오고 있고 이는 이제 시장의 악재를 생각해 가지고 1차 매수밖에 안 했고 이제 분할 매수를 진행할 각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런 날에 손절을 해야 되거든요 특정 라인을 강하게 뚫어 줬을 때 일단 이런 날에 손절을 해야 되는데 이제 저희는 분할 매수로 대응하기 때문에 손절하지 않았고 그래서 주식은 예측보다는 대응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예측을 어느 정도 하고 그다음에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각을 세워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도 다행인 거는 외국인들이 계속 사고 있죠 그래도 지금 거의 한 몇 개월 10개월 8개월 정도 계속 사고 있네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여튼 지금 살짝 빠졌는데 그날에도 외국인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스토리를 보면 61선 이 연절이 확 빠질 때 확 빠졌다 다시 감을 올릴 건데 빠진다면 그럼 확 빠졌을 때 밑에서 이제 2차 매수를 할 겁니다 요런 정도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고 만약에 위로 간다 올라가면 추가 매수는 하지 않을 거고요 왜냐하면 여기가 생각보다 지금 고점 자리라서 추가 매수 대응하는 것보다는 익절하는 포인트를 잡아서 1차 매수지만 익절을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세계 시장이 생각보다 더블 딥에 대한 강한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참 이 그런 흐름은 참 신기합니다 아무리 봐도 그 전이랑 지금이랑 더 악화됐을 뿐인데 그 전에는 주가가 올라갔다는 게 신기할 나름이고요 그렇든 푸드나무는 이제 요정도 라인 그어놓고 여기서 대충 5개 정도 구간 나눠 가지고 매매를 하시면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렇게 요렇게 라인을 그어놓고 현재 이때 1차 매수를 한 거고 지금 뚫렸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 밑에 검은색부터 여기 사이에서 이제 매수각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매수각은 바로 이 62선을 강하게 한번 뚫을 때 보고 있고요 근데 만약 막고 올라간다 올라가면 올라갈 때 바로 매수할 거고요 2차 매수를 이제 손이익점은 일단은 여기 이 선으로 보고 있거든요 현재까지는 이 구간으로 진입하는 순간 아마 계속 쭉쭉쭉 올라갈 겁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밑에서 계속 삼은 문제는 좋고요 어째보면 이제 떨어져 주는 게 저한테는 또 다른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절대 이 밑에 까지는 안 빠질 겁니다 아마 빠져도 금방 회복 될 거고요 이 정도 내용이랑 이 정도 라인 그어놓으시면 될 것 같고 이 라인을 그어놓으면 대충 주식들이 어디서 놀지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종목도 꼭 그어보시고 그리고 뭔가 이런 시나리오 세울 때 대응책 세울 때 훨씬 쉽습니다 이런 라인이 있으면 동시에 스윙매매하기도 편하고 또 추가적인 매매가 이루어지면 알려드릴 예정이고 변화가 없으면 또 뽑아놓은 최근에 매수한 이 종목 중에서 또 설명 안 드린 부분 또 설명 드리고 여러 번 반복해서 이런 걸 보시다 보면 그냥 라인 같은 건 쉽게 그을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컷 하고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